동훈 형 전화해 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. 혹시 모르니까 안 봐야 될 수도 있지만. 아 기가 막힌데. 아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어. 형 저 연석이에요. 아 아니에요 형 좀 쉬셨어요? 동훈아. 아 네 선배님. 어떻게 지냈어. 네? 어떻게 지냈어.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탕수육 어때요? 좋습니다. 탕수육 괜찮긴 해요. 근데 아까. 어디요? 강동원의 탕수육. 아 진짜요? 여기 온 건데 강동원이네. 보류떡밥이랑. 달인에 나와서 달인에. 아 그래요. 한번 가보자 강동원. 근데 발걸음이 진짜 좀 가볍다. 네 진짜요. 여기 똑같은 길은 아까 갔지. 아까 척척 쳐져졌는데. 강동원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. 보시는 분들. 어? 반주하시네.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틈만나면. 틈만나면. 예 틈만나면. 내가 틈만나면. 강동원 지금 저기 맛있다고 얘기 들어와서. 야 근데 이거 맛있네. 동훈이 형 전화해 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. 확실히 모르니까 안 봐야 될 것 같지만. 아 기가 막힌데. 진짜 맛있어. 형 저 연석이에요. 아 아니에요 형 좀 쉬셨어요? 동훈아. 아 네 선생님. 어떻게 지냈어. 네? 어떻게 지냈어.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여기. 그 강동원 여기 얘기했잖아. 아 네네. 근데 오늘 우리가 우연히 여기로 온 거야. 중식집. 그 네 그 저기 중국집이요. 맞아 맞아 맞아. 진짜요? 야 근데 동훈아. 네. 너 이거 너무 맛있다. 아 그래요? 아니 진짜 너. 야 그거 전화 안 하려고 하다가.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한 거야 진짜. 아 그래? 한번 진짜 가봐야겠네. 아니 그거 그냥 예능 찍다가 그냥 들어간 거야? 그런 거야 그런 거야. 지나가다가. 그냥 우리 점심 먹어야 돼가지고. 와. 짬뽕 맛있다고. 짬뽕하고. 간짜장. 간짜장. 한 번 먹어봐 진짜 동훈아. 상수육도 진짜 맛있어가지고. 어 그래도 그거 게임으로 됐어. 아니 진짜 나중에 한 번 꼭 시간 되면 동훈아 한 번 와봐. 알겠습니다. 오늘 그리고 여기 보현이 왔는데 보현이랑은. 안녕하세요 안보현입니다. 아 네.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. 너무 오래간만에. 전화 전화는 한 적이 없어가지고 문자만. 네 문자만 드렸는데. 오늘 게스트로 나오게 돼가지고요. 다음에 좀 조만간 봐요. 네. 다음에 형님이랑 해서 다 같이 한 번 인사드릴게요. 그래요. 네 알겠습니다. 형. 형 촬영하시는데. 고마워요. 아니야. 나 오늘은. 어제 밤까지 촬영하고. 아 오늘 지금 쉬고 계세요. 아니 이제 다른 촬영하러 가. 아이고. 동훈아 하이툰. 담매파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형 또 봬요. 네. 쉬세요. 월만해. 그냥 이렇게 간짜장 맛있고 먹으면 진짜. 형이 내야 되겠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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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